하나님의 말씀 10편 90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하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니까 주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봉독에 드린 말씀 가지고 유한한 인간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한 인간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 말씀 표제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봐도 이 10편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10편 150편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한 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90편 말씀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또 연약한 인간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세는 극률과 은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반면에요. 우리는 무능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반면에 우리는 유한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10편에서는 인생과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일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다하는 우리의 일생이 행복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생이 또 이러한 우리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가고 또 수고와 슬픔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모세는 우리 인간의 이러한 유한한 삶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약길을 향해서 나갔잖아요. 가난한 땅이 목적이었지만 광약길 가운데서 오랫동안 헤매면서요. 하루도 장례 치르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슬픔을 계속해서 겪어왔던 것입니다. 하루도 곡하는 소리 울음이 그치지 않는 그런 날들을 계속해서 봐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의 일생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인생에 대해서요. 다음 같이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6절에서는 인생은 풀과 같이 시들어가는 존재다. 10절에서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투성인 존재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세는 120년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일생은 유한하구나.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내가 의식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4대 장막터를 넓혀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와 지역과 또 237곤륙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보금을 깨달을수록요. 인간의 나약한 것 유한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요. 아울러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을 돌이켜봤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유한함을 돌이켜봤던 것입니다. 참으로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고요. 이와 같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잠깐 자는 것과 같은 인생 또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해 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죽기 위해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그만큼 유한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낮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이면 베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인 것을 표현했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 또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가는 꽃이나 풀과 같은 인생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정말 70, 80 요즘은 평균 수명이 또 늘어나서 80, 90 또 백수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요. 이 100년을 살면서 정말 참된 행복으로만 가득한가 이 짧은 기간에도 인간은요. 온갖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수고와 슬픔만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함은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인간들이 나약한 이 유한성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마음을 강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말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나의 삶이 극히 짧다.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짧은 나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는 어제도 권력전도를 위해서 청주에 우리 존사님 또 장로님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두 사람 신청인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을 목표로 청주에 갔어요. 그런데 식당과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일할 틈이 없어요. 메시지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저녁 늦게 저녁 때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식당에서는 결국 메시지는 전하지 못했고요. 미용실에서 원장님과 또 거기 오신 손님 이렇게 해서 두 분 영접하고 돌아왔어요. 아침 9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한 9시 반쯤 이렇게 됐어요. 제가 또 우리 권력팀이 현장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즉시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을 기회가 길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요. 대상자를 신청을 했는데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또 삶이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전도해왔고 또 수없이 권유해왔지만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우린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신속하게 빨리 대처해야 됩니다. 빨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도저히 삼척을 가야 돼요. 예배 끝나고 조금 있다가 삼척을 가야 되는데 대상자가 4명 이렇게 되는데요. 한 분은 연락하셔요. 90이 넘으셨어요. 토요일에 연락을 했습니다. 위도 가시다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 가셨다가 이제 요양병원으로 어제 옮기신 걸로 그렇게 전해들었는데요. 시급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생명도 짧지만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자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길지 않다. 그 시급성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요.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신청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유한한 나에게 유한한 생명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다. 생명 살리는 것이다. 오늘도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지역을 복음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극류를 강구하기 전에 신은 먼저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이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단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른 이방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 같지 않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람들과 유한한 우리 인간들과 비슷한 하나님 또 다른 신과 같은 하나님 또 우상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레굽시키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철저히 깨닫고 믿었던 거예요. 추레굽기 3장 14자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루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루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추레굽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본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 무능한 나 자신으로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응답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모세가 누렸던 그 응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도요 정말 즐겁고 기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요 참된 기도의 삶을 절대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도 기쁜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그런 응답받는 시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시면서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일생이 한숨 자는 것 같고 또 들의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오늘도 절대 불가능 같은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절대 가능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되 나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요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